안녕하십니까, 정우입니다. 저는... 곧 Standing Next To You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헝가리로 날아갑니다. 한...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챙겨가야 될 게... 많네, 많아. 여기 짐을 다 쌌습니다. 여기 짐을 다 쌌고 힘들다, 힘들어. 떠나봅시다. Let's go. 한 12시 반부터인가, 좀 깨있긴 했는데 공원에 도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배가 고픕니다. Let's go. 하룻과 갑시다. 잘 도착했습니다. 졸려요. 집에 있는데 할 게 없습니다. 할 게 없어서...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지금은... 운동 갑니다, 운동. 아따 많이 들어요. 어우 머리야. 어우 머리야. 다 운동 차근차근 하십시오. 오늘 큰일 납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근데 여기 거리가 되게 이쁘긴 하다. 이게 아침이잖아, 지금. 좋네. 사람도 없고. 에게. 그냥 걸어가는 거지 마. 응. 인생 뭐 있나? 앞으로 걸어가는. 인생 집주이다. 인생 집주 아이가? 굿굿 육시 육시 수고하세요 오늘까지 오묘한 맛은 다 건강식인가? 머리가 다 중앙에 찍어야지 좋았다 이런걸로 이제 틱톡 찍어야되 근데 이렇게 하면 GCF 못쓰잖아 시끄럴 한번에 두고 뭘 보니? 1. 고기 먹으러 가야지 고기 먹으러 가야지 회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뮤비 너무 기대된다 진짜 렛츠 고 렛츠 고 일상생활 Yeah 7 부르는 3D 불렀던 애가 춤을 이렇게까지도 춰? 약간 이런 역시 BTS 아직 안 좋았다 편역 1티어다 이런 얘기 듣고 싶고 1,2,3, GOLDEN! 1,2,3, GOLDEN! JUM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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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! Thank you! Bye JK! Bye Bye!